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더스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2020학년도 11월 학력평가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를 잘 눈에 띄지 않고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와 평범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생각과 같이 후반부 16번부터 해설강의 시작해 볼게요. 먼저 16번부터 보겠습니다. 16번을 보면은 삼각함수죠. 3sin 세타에다가 빼기 4tan 세타는 4일 때 sin 세타 더하기 cos 세타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sin 세타랑 cos 세타의 합을 물어보거나 곱을 물어보는 경우는 각각의 값을 모두 알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세타가 누군지 확실하게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이 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3sin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sin 세타랑 탄젠트는 잘 연결되지 않죠. 탄젠트를 무엇으로 바꿔야 되지? cos 분의 sin으로 바꾸면 되죠. cos 분의 sin으로 바꾸면 그것이 4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변에 cos을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3sin 세타에다가 빼기 4sin 세타가 4cos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요 녀석이. 여기는 cos 세타 빠졌죠. 요 녀석을 3sin 세타, cos 세타. 연결이 되는 부분을 찾읍시다. 일단은 요게 이제 개수도 똑같고 sin 세타와 cos 세타가 이렇게 두 개 엮일 수는 없는 거니까 3sin 세타에다가 cos 세타는 넘어가서 4로 묶어주면 sin 세타 더하기 cos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굳이 뭐 얘를 물어보지 않아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긴 한데 sin 세타와 cos 세타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합과 곱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써야 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sin 세타의 제곱과 cos 세타의 제곱의 합이 1이다라는 거거든. 근데 굴우기 위해서는 일단 sin 세타와 cos 세타의 값을 하나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좀 편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t만 구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그럼 지금 sin 세타 더하기 cos 세타가 얼마? t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서 sin 제곱 더하기 cos 제곱 더하기 2의 sin 세타의 cos 세타를 하시면 이게 t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침 얼마? 1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sin 세타, cos 세타를 곱한 값이 필요하다면 t 제곱에서 1을 빼주고 2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거를 여기다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따라서 3에다가 sin 세타 곱하기 cos 세타는 2분의 t 제곱 마이너스 1 2, 4t, 양변에 또 2를 곱합시다. 그럼 3t 제곱 마이너스 3은 8t 따라서 3t 제곱 마이너스 8t 빼기 3은 0이니까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따라서 얘는 t 마이너스 3 3t 플러스 1은 0인데 지금 t가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sin 세타와 cos을 더해서 3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sin 세타의 최대 값도 1이고 cos 세타의 최대 값도 1이기 때문에 2개 더해서 3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정답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해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sin과 cos이 연결되어 있을 때 삼각함수 변형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교과서나 문제집 모두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6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17번은 수혈 문제입니다. 17번 보시면 A321이라고 되어 있고 등차수혈이래요. A321인 등차수혈 A321인 등차수혈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2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A의 2K 더하기 8을 했더니 48을 만족할 때 A의 39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있는 여기 A의 2K A의 2K 플러스 8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게 보이고 12에다가 8을 더하면 또 20이 되기 때문에 얘를 각각의 일반항을 설정하거나 각각의 일반항을 설정해서 시그마를 대입하라는 문제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시그마끼리 이렇게 차이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단 대입을 통해서 어떠한 값에서 물어보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거를 1부터 대입해 보면 A의 2 그 다음에 A의 4 A의 6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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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40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거기서 빼겠습니다. 무엇을? 1 대입하면 A의 2 더하기 8이니까 10부터 빠지네요. 그리고 2 대입하면 4 더하기 8이니까 12가 빠지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A의 24 더하기 8이니까 24 더하기 8이니까 32까지 이렇게 몽땅 제거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것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A의 2 남았고요. 그 다음에 A의 4 남았고요. A의 6 남았고요. A의 8 남았고요. A의 10은 지워졌고 그러니까 뭐 10, 12, 14 쭉쭉쭉 지워지다가 32까지 지워지고 34 남았고 36 남았고 그 다음에 38 남았고 40이 남아가지고 그게 지금 얼마? 48이 되었다라는 상태지. 자, 근데 등차수열에서 지금 모양 자체가 2, 4, 6, 8 그리고 34, 36, 38, 40 이렇게 구조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A3은 1을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좀 발견하라 이건데 등차수열에 합의 관한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는 등차 중앙이라고 나와있지만 항의 3개짜리 말고 항이 짝수계일 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A1, A2, A3, A4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지금 이게 홀수계가 아니기 때문에 등차 중앙을 쓴다라는 것보다는 그게 A1과 A4의 값의 합이 A2와 A3의 값의 합과 똑같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AN 더하기 AM의 값이 A의 N 다시 더하기 A의 M 다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N과 M을 더했을 때 N다시와 M다시의 값이 똑같으면 두 개의 합이 똑같으면 등차수열에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 지금 40과 42를 더하면 조그마한 숫자께 더하면 얼마예요? 42잖아. 42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8과 4를 더해도 42가 되고요. 36과 6을 더해도 42가 되고요. 34와 8을 더해도 42가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 녀석은 지금 뭐하는 거냐면 A2와 A40을 더한 그것에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48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A2 더하기 A40이 12가 된다는 뜻이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A3의 값이 힌트가 A39랑 또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는 아마도 A3과 A39와 합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 더해서 42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1이라고 했었고 이게 A39이기 때문에 따라서 A39가 얼마예요?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이거 일반항으로 접근해도 언젠간 풀리긴 풀릴 겁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릴 텐데 일반항으로 무조건 푸는 것보다도 수혈은 좀 크게 크게 여러분들이 항들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개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3학년 올라가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기 때문에 11번 잘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음 음 아멘